메카닉 할까? 메카닉이 좀 땡기네요 근데 맵이 6인용 맵이여가지고 메카닉이 별로 안좋을수도 있거든요? 입고 막지않고 메카닉 해볼까? 오케이 입고 안맞고 메카닉 운전하는 분석 모델. 가사 suffering 전작전자 배선 불이 가능합니다. 배선 불이 가능합니다. 운전하는 분석 모델으로 청춘을 차지해주세요 정차를 보내볼게요. 센터 쪽으로 가볼까? 센터 게이트 할 수도 있으니까 센터 쪽 한번 확인하면서 9시부터 먼저 가볼게요. 센터 게이트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긴 정찰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센터 게이트는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센터는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마린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뽑지 않고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상대가 정차를 오지 않았고 센터 게이트도 아니면 굳이 마린을 지금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린 뽑을 돈으로 팩토리 하나 더 올릴게요. 3팩토리까지. 11시도 아니야? 몇시에 계신 거야? 아, 근데 마린 한 마린은 뽑아야 되겠지? 아니다. 벌초부터 바로 뽑자. 어? 프로그 나왔어요, 지금. 여기 없네. 7시인가 설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7시야, 3시야. 7시일 확률이 좋지 않았군요. 3시네. 빠른 다크인가? 빠른 다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엔벨 올려줘야 되고 마인 개발되면 바로 마인 깔아줘야 돼요. 배럭을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아, 테크 다 올라가고 있네. 템플러 아카이브를 바로 업그레이드 못 누르도록 이걸로 막아버릴게요. 가려놓을게요. 가려놓으면 클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장미 해서 剥 summit curit. бу talked about.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ou ㅇoqu 워 arrival ears. Am in j Cayädale is a bit arguments. 어디 가서 맞아요. 그렇다고 해 rush. 아, 근데 로보틱스 지었나? 그걸 봐줘야돼 저기 드랍이 올 수도 있거든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아 로봇틱스 여기 있구나 템플로 바로 태우셨네 로봇틱스 두개? 셔츠로 온다 좋아 거기로 와 거기로 여기 좋아 아 이거 완성 왜 이렇게 안돼? 오케이 나이스 잘 막았어요 마아 보보 마아 보보 수신이가 알죠 수신이가 알죠 예스 잘 잡힐 아크레이드 월드 알겠습니다 멀러리 부족합니다 미레날이 부족합니다 예스 잘 잡힐 롱탈을 주로 롱탈을 주로 사이언스 퍼실리티 지어줘야 되는데 롱탈을 주로 파스타 하나 더 줘야되나 롱탈을 주로 예스 잘 잡힐 예스 잘 잡힐 롱탈을 주로 정신, 피해시 롱탈을 주로 사이언스 퍼실리티 지어줘야 되는데 셔틀은 잘 잡을 수 있을거에요 야 이거 왜 때리고 있는거야? 와 왜그래 와 캐논 뭐야 한 번만 아 아깝네 탱크가 얼마 없어가지고 화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네 좋은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빨리 돌렸기 때문에 그거는 좋아요 분부 지시바랍니다 분부 지시바랍니다 반대로 돌아가 봐야되겠다 분부 지시바랍니다 상대 뭐 폭탄 들어 볼 생각인가 너무 조용하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뽑을 돈도 없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가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나이스 2킬? 왼쪽으로 많이 빼놨네 아 뭐야 왼쪽으로 많이 빼놨어 피 많이 못 줬어 안전히 채우세요 흔들린 체인이 과학적표 알겠습니다 안전히 채우세요 안전히 채우세요 갑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안전히 채우세요 안전히 채우세요 안전히 채우세요 안전히 채우세요 미니랄이 부족해서 모자란거야 일꾼 꽤 많을텐데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부산교실기 확인 완료 로케러지로 확정축을 마시오 알겠습니다 로케러지로 로케러지로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로케러지로 아 means 좀 아깝다 왼쪽을 때렸어야 되는데 프러그 뭉쳐져있는거 보통 오른쪽에 많이 붙어있는데 왼쪽으로 다 옮겨놨었나봐요 상대 왜이렇게 조용해? 아 캐리어 하고있구나 어디서 하고있는가 뭐랄까요 네 갑니다 어쩐지 조용하다 했더니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설비 끝났습니다 명령 파기 각종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낫시리 준비 완료 뭐랄까요 여기서 뽑고있나보네 지금 캐리어 간다고 해서 좋을게 없는데 왜냐면 제가 업그레이드 빨리 해놔가지고 벌써 2위 업이에요 저는 3,3억 되면은 아무리 캐리어가 지금 있어도 힘들텐데 터렛은 도배해줍니다 캐리어 그리고 터렛은 도배해줍니다 캐리어니까 아비토 캐리어 같이 하는건가 아비토 캐리어 같이 하는건가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13분이요 이제 변제에 대한 피해를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터렛은 유리한건 사실이구요 뒤에 있는게 보통 진짜의 경우가 많거든요 뭐야 이거 끝이야? 선물해주셨네 상대방분은 소위공지 애달아 가볍게 사이ены 공격 시전 사령관 불편함 뇌 연기 연기 가거 연기 어, 마나가 없어, 젠장. 오케이. 어, 마나가 없어, 젠장. 캐리어를 안 하시네, 캐리어 하는 것처럼. 하셔놓고서 캐리어는 아니네요, 아비터였네. 삼삼업 되고 그냥 나가도 되고, 지금 나가도 못 막을 것 같은데, 상대는. 커맨드 좀 많이 지울게요. 인구소 확보 겸, 커맨드 강제어택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 떨군 다음에, 강제어택 못하도록, 네. 가려놓기 위해서, 커맨드 좀 많이 올려놓을게요. 2업 되면 나가겠습니다. 아, 2업 됐네, 이미. 3, 2업 되면 나갈게요. 어, 벌써 공 3업 다 됐네? 확실히, 선 메카닉해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그리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가자, 이제. 공 3업이에요. 이런거는, 베슬로 가가지고, EMP 한번 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EMP! 끝. EMP 많았잖아. 마나 없을 거예요, 저거. 어? 마나 있나? 털렌 여기 많은데? 네, 베슬 이쪽에도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번더 뿌려줍니다. 펑. 한번더 뿌려주고요. 가짠가 이거 다? 진짜 방금 맞았죠? 3, 4업도 거기 있으면 됩니다. 방업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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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몰래 건물 짓고 계셨네 그래서 병력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맞기 힘들거에요 상대 업그리 211 업이네요 벌처로 뽑아주세요 왜냐면 상대방은 이제 할게 그거밖에 없어요 9시 쪽에서 병력 모아가지고 제 빈집 들어오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쩍 뽑아서 여기다가 마인 깔아주면 돼요 아 이거 막으려고 오시네 막긴 힘들텐데 지상 능력으로 아 마나가 없어 그래도 막기 힘들겁니다 삼삼업이라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프로그 잡으러 갈게요 아 뭐야 아 뭐야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개받고 있습니다 호우 그저 곱치면 뭐를요 설치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군이 공개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우 그저 곱치면 네 갑니다 호우 그저 곱치면 포니티 이번만큼은 프로그를 잡아주세요 출동합니다 출동합니다 이번만큼은 프로그를 잡아주세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블무 에 이어 이제 프로브가 다 잡혀서 아마 인곳은 확고화돼가지고 유닛이 더 많이 나오긴 할거에요 상대방분이 그래도 이 메카닉 화력은 지상병력으로는 못막을겁니다 절대로 상대가 3,4업도 아니잖아요 풀업도 아니여가지고 BNP 초코야 BNP 목표지나 뿌려주고 쭉 들어가서 프로브 강저태 어우 펌치쿠킥 상대는 3시를 막으러올게 아니라 경력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제 본진을 털었어야 됐어요 그거밖에 없었어 답이 3시를 막으러오는거는 솔직히 경력 버리러오는거거든요 뭐야 저거 설마 셔틀에 태워가지고 도망가는겁니까 어디가요 돈이 되게 많으신가 보니 기름에 지금 ckever 이제 스티 Kazakhstan 저거가 덜해둔 뭐 상대가 공격이 등장도 이중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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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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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미스터 보리아 카카오라 이동 입자에 출동합니다 갑니다 나이스 폐지로 보리아 카카오라 정관님 정신기신 영영의 노력 정신기신 들어가 들어가 뭐야 호 ki ke n o O 뭐야 캐리어 소리가 들렸는데? 인터세터? 잘못 들은건가? 어디서 인터세터 소리가 들렸는데? 아 여기 넥서스 짓는거 보니깐 돈이 많이 남아서 아쉬우셔가지고 안나와시는 것 같아요 지지 수고하셨습니다